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참 대학과 풍경이 참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니 어제 이제 조선일보의 특파원이 독일에서 본 한국이라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독일로 이민을 떠난 그런 부부 이야기가 아이들이 너무 박박하게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떠나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세계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많이 위상이 높아졌고 참 괜찮은 나라에 속하는데 삶이 참 고단한 것은 사실인 거죠. 제가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하단에 제목을 잘 달았습니다. 소개팅이라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요즘 대학 새내기들은 다릅니다. 대학 1년생이 소개팅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압박감을 받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핵심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핵심은 뭔가 하니까 대기업들의 여러분들 그런 인재 리크루트 가정 자체가 신입사원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중도채용 방식으로 완전히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3분의 1 정도로 그렇게 직장을 구할 그런 가능성이 낮아진 걸 뜻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고용시장 자체가 이렇게 급변하게 됐는지는 몰랐는데 좀 줄었을 것이다 그랬겠는데 3분의 1 10만 개 일자리가 2만 개로 줄었으니까 4년째 대학 졸업생들이 2만 개를 뚫어야 되니까 그만큼 여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내용을 기자분이 굉장히 잘 취재를 했네요. 1학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취업 낭인이 될 것 같은 불안이 큽니다. 취업 준비 학원이 된 대학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특히 애들이 그냥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칠 때까지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는 뭐 딴 게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이게 참 좀 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이게 이제 고용시장이 크게 대기업 공개 채용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네요. 대기업 공개 채용이. 기업들은 이제 사람을 키워가지고 막대한 그런 훈련비를 들여서 사람들을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이렇게 양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중도 채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대기업 공개 채용이 3분의 1 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뒤에 대학과 풍경이 크게 달라지고 말았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5대 그룹 가운데 대출자, 대졸자, 공채를 유지한 유일한 회사가 삼성이다. 10년 전 3만 4천명 규모이던 5대 그룹 공채는 지난해에 1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대부분 기업은 상시채용, 경력채용으로 전환하고 말았다. 기업은 인적 자본에 대한 비용 트립을 줄일 수 있겠지만 취업준비생에게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네요. 그리고 아예 이른들 문과들은 입사 지원서까지 낼 수가 없겠네요. 대학생들의 취업준비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주요 대기업이 대졸 공채 없이 경력채용이나 수시모집으로 채용방향을 바꾸면서 취업문이 좁아진 영향이다. 이러니까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채용시장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급변해버렸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식들의 취업연배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학 시절 내내 취업에 몰두하는 이유는 대졸자의 취업문이 크게 좁아졌기 때문이다. 네카라, 쿠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으로 불리는 정보기술기업에서는 문과시행을 아예 뽑지 않는다. 그냥 유통분양만 문과졸업장생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입 공채의 경쟁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신입사원들의 학벌 등 스펙도 점점 상향 조정되고 있다. 정말 참 빡빡하네요. 그러니 뭐 그냥 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경쟁으로 내몰리고 이제 취업까지 경쟁이 되고 그렇게 되네요. 자, 여러분 오늘 뭐 특별히 이 내용은 대책이 있다기보다도 우리가 잘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 채용시장이 완전히 판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새내기들이 너무나 있게 파워프한 그런 상황이 체계됐구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이렇게 고용을 채용을 하는 방식은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미루어 가지고 그리고 기업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상시채용 그다음에 중도채용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내린 결론이지 않습니까 큰 흐름이니까 또 어차피 대학들이 이렇게 적응하겠지만 그래도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자, 이게 오늘 보시니까 공 박사님 그러면 사전선거 때문에 부정선거는 밝힐 수가 없어서 이재명이 이긴다는 말씀이신데 선거는 보나만 하군요. 이제 어찌합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이번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따라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지겠죠. 제가 뭐 미래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번을 한 겁니다. 10번은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죠. 11번째 사전투표 조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10번을 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번은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서 이런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작하고 실물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거겠죠. 몇 장 투입했는 것까지는 밝혔는데 투표함 속에 실제로 얼마나 넣었는지 내가 안 봤으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정지지도가 어떻고 윤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어떻고 그거는 다 여러분들 소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분 말씀에 제가 답을 하게 되면 나이태님 말씀에 답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도장은 찍으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식한 말로 도장은 날인하라고 있는 거지 도장을 인쇄하라는 도장이 어디 있습니까? 인쇄면 인쇄지 날인이면 날인이지 인쇄 날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친문들 다 치는 거 보시기 바람 너희들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행위를 하는 주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면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계속하겠다. 이재명 당대표가 친문들을 무자비 숙청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게 뭘 뜻하냐 그 정도로 보고도 여러분들 생각을 못하겠다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인 거죠. 나는 사심이 없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원래대로 다 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못 만지면 지는 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사전투표를 만지면 이기는 거고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확률로 보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이러면 제거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살 겁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어떻게 해야 본인이 살 것인지 국리를 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사는 방법이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무재비하게 멈게 표를 쑤셔 내가 이기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보고도 앞으로 4월 10일 총선이 결과가 좋을 거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 대통령은 그냥 허당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허당이라고 생각하니까 선관위가 윤 대통령 지하에 세 번 공직선거를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이 컸으면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가 여러분들 김기현 당대표의 선거구고 울산시에서는 남구가 상당히 보수 섹시가 강한 지역인데 거기도 뭐죠? 표를 15% 조작값 15%를 때려가지고 구의원 의회의 기초위원까지 여러분 다 당선자인 국민의힘을 낙선시키고 낙선자인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기초위원을 당선시키는 걸 봤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그 사람들은 윤 대통령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아니 몇 번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데 내 이야기가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에 안 돼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눈치 보면서 전국에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눈치 좀 보면서 윤 대통령 개신은 재임기간 2년 전에 치러진 세 번의 공직선거를 다 조작을 했는데 4월 10일 총선에서는 조작 안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식들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나이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무슨 과장을 하거나 무슨 다른 사람들처럼 유튜브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겁니까? 저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를 조금 전에 그냥 여기에 말씀을 나이태 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